삽살개 이야기 옛날 충청도 태안의 민어도라는 섬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어느 날 젊은이는 고기를 팔려고 육지로 나갔습니다. 그는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으로 갔어요. 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먼저 어물전에 가서 자기가 잡은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싸전에 가서 보릿살을 샀지요. 어머니 고무신이 너무 낡았어. 젊은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신발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고무신 한 켤레를 샀습니다. 이 고무신을 보면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지. 젊은이는 호주머니에 동전 한 푼 남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무신을 받고 흐뭇해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절로 휘파람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장터를 나섰어요. 그리고 바닷가로 뻗어있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휘파람을 불며 걷다가 벼랑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털이 복슬복슬한 삽살개였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다가가서 삽살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삽살개는 병이 들었는지 눈도 못 뜨고 몸이 싸늘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불쌍해라. 넌 집이 어디니? 집도 없고 주인도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젊은이는 다 죽어가는 강아지를 안고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온 정성을 다해 강아지를 돌보아 주었어요. 약포를 캐서 다려먹이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두 달쯤 지나자 강아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잘 먹고 기운차게 뛰어놀았어요. 내 이름은 삽살이야. 알았지? 삽살아 하고 부르면 한걸음에 달려와야 해. 젊은이는 삽살이를 귀여워했고 삽살이도 젊은이를 잘 따랐습니다. 젊은이와 삽살이는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삽살이는 강아지 티를 벗고 어른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섬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민어도에는 유난히 부엉이가 많았습니다. 섬 뒤편으로 돌아가면 벼랑이 있는데 그곳에는 부엉이 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삽살이는 바람을 쐬러 섬 뒤편으로 갔다가 부엉이 한 쌍을 만났습니다. 이들과는 만나자마자 친해져서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삽살이는 밤마다 이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젊은이의 어머니가 몹쓸 병에 걸려 끙끙 알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의원을 불러오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의원을 찾아가서 사정했지요. 저희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벌어 갚을 테니 저희 집에 같이 가주십시오. 의원은 젊은이의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말 없이 젊은이를 따라 나섰지요. 의원은 젊은이의 집에 와서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네. 병이 깊어져서 나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한 가지 약을 쓰면 혹시 모르겠지만 젊은이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약이 어떤 약입니까?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일세. 워낙 비싸거든. 약값이 쌀 백석값과 맞먹어. 게다가 여기 대안에는 없고 서울에 가서 사와야 해. 아마 열흘쯤 걸릴걸. 그런데 자네 어머니는 열흘을 넘기기 어려우니 약이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네. 의원이 돌아간 뒤 젊은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 쌀 백석값만 있으면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내겐 돈이 한 푼도 없구나. 그라고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젊은이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러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때 삽사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삽사리는 젊은이의 바지를 물더니 입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어디 갈 때라도 있니? 젊은이가 이렇게 묻자 삽사리는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는 삽사리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삽사리는 젊은이를 섬 뒤편에 있는 벼랑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바위 틈에 부엉이 골이 있었습니다. 삽사리는 부엉이 골을 향해 멍멍 짖었습니다. 그러자 부엉이 골에서 부엉이 한 쌍이 나왔어요. 부엉이들은 맞은편 바위로 날아가 앉더니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삽사리는 먼저 부엉이 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어서 들어오라고 눈짓을 했지요. 젊은이는 삽사리를 따라 부엉이 굴로 들어섰습니다. 부엉이 굴은 입구가 좁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졌어요. 삽사리는 발을 들어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멍멍 짖었습니다. 젊은이는 삽사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곳에는 금은 부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부엉이 굴에 금은 부화가 감춰져 있다니 정말 뜻밖이었지요. 삽사라 고맙다. 내가 어머니 때문에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나를 도와주었구나. 젊은이는 삽사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삽사리는 어젯밤 자기 주인이 의원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에게 어머니 약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삽사리는 급히 부엉이 굴을 찾았습니다. 주인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자 부엉이들이 말했어요. 네 주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걱정하지 마. 금은 부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밤 금은 부화를 우리 굴에다 옮겨놓을게. 부엉이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금은 부화를 자기네 굴에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젊은이는 금은 부화를 모두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의원을 찾았지요. 의원은 말을 얻어 타고 직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사흘 만에 약을 구해올 수 있었어요. 젊은이의 어머니는 약을 먹고 며칠 만에 다 낳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삽사리 덕분에 부자가 된 젊은이는 육지로 나가 살았습니다. 땅을 많이 사서 농사를 크게 지었지요. 그리고 예쁜 색시를 얻어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삽사리는 평생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삽사리가 늙어 죽자 주인은 민어도의 부엉이굴 옆에 삽사리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삽사리를 위해 비석까지 세워 주었답니다. 말궁둥이 옛날에 꺽쇠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찌나 손하고 착해 빠졌는지 남이 자기에게 해코질을 해도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뭐 어때 하며 지나쳤지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꺽쇠를 곰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만 착했지 도무지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꺽쇠 때문에 꺽쇠 부모는 속을 끓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꺽쇠의 나이 스무살이 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꺽쇠 어머니와 아버지는 꺽쇠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젖 녀석을 내보냅시다. 집에서 끼고만 있다가는 진짜 바보 만들 것 같구려. 꺽쇠가 밖에 나가 고생을 해보면 물렁한 성격이 다부져질까 생각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보내면 좀 나아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하지만 꺽쇠 엄마는 꺽쇠를 내보내는 게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순하기만 한 꺽쇠가 모르는 동네에 가서 또 어떤 고생을 할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집을 떠나보내봐야 한다지런 쏙 내보내봅시다. 아버지가 강력하게 말해 엄마는 하는 수 없이 꺽쇠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할 때도 꺽쇠는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렇지만 집에서 나가라니 어쩔 수 없지. 꺽쇠는 눈물을 찍어내며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를 뒤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온 꺽쇠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며 정차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해질 무렵이 되자 꺽쇠는 산골짜기에서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자야겠구나. 꺽쇠는 모처럼 지붕이 있고 문이 있는 실내에서 발을 쭉 뻗고 잠을 잤습니다. 꺽쇠가 침을 질질 흘리며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꺽쇠가 눈을 떠보니 뿔 달린 얼굴이 자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꺽쇠는 무서워 얼른 일어났습니다. 무서워마 알고 보면 나도 마음씨 착한 도깨비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나랑 같이 살자. 얼굴이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데다가 푸르스름한 색깔을 띈 피부. 꺽쇠는 무서워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말을 거절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싫더라도 참고 나랑 살면 손해볼 거 없을 거야. 넌 미련통이 곰이라고 놀림만 받고 살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 도깨비는 꺽쇠의 사정을 죄다 알고 있었습니다. 꺽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나하고 사는 거지? 꺽쇠는 어쩔 수 없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랑 살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알았어? 예. 꺽쇠가 이번에는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 말이야. 내 허락 없이 이곳에서 나가면 내 손에 죽고 말 거야. 그렇지만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한테 아주 잘해줄게. 이렇게 해서 꺽쇠는 도깨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올빼미마냥 낮에는 잠만 자다가 밤이면 나다녔습니다. 꺽쇠는 도깨비에게 밥을 해주고 물만 길어주면 됐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쳐다만 봐도 무서워 소름이 돋던 도깨비와도 차츰 정이 들었어요.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집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이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한 번만 집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꺽쇠는 도깨비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만도 하지. 도깨비는 뜻밖에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도 될까요? 그래 가봐라. 오랫동안 정말 잘 참았어. 말아 이리 오너라. 도깨비가 말을 부르자마자 어디에선가 얼룩말이 달려왔습니다. 이걸 타고 가면 쓸모가 있을 거야. 쓸모요? 그래 잘 봐라. 도깨비가 말곱비를 잡고 말궁둥이를 손으로 툭툭 치자 노란 금돈이 땡그랑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꺽쇠는 도깨비가 준 얼룩말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고개 하나를 다 넘었을 즈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 해 가까운 주막에 묻게 되었어요. 꺽쇠는 주막 주인에게 도깨비가 준 말을 맡기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소중한 말이니 잘 맡아주십시오. 참 이 말 궁둥이를 두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잘 맡아드리지요. 주막 주인은 걱정 말라며 웃어보였지만 말 궁둥이를 두드리지 말라고 한 게 왠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꺽쇠가 잠이 들자 주막집 주인 부부가 소곤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저 얼룩말이 이상하니 마구깐에 가서 말 궁둥이를 두드려봅시다. 주막집 주인 부부는 살며시 마구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 궁둥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말 궁둥이에서 금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주막집 부부는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주막집 부부는 꺽쇠의 말과 똑같은 얼룩말을 골라 말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쿨쿨 자느라 아무것도 모르는 꺽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주막을 떠났습니다. 꺽쇠가 집으로 가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꺽쇠를 붙들고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꺽쇠는 말 궁둥이를 툭툭 치며 이제 금돈이 나올 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금토는 나오지 않고 말은 놀라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꺽쇠는 말 궁둥이를 다시 때렸습니다. 그러자 말은 놀라서 똥을 마구 쌌어요. 어서 나가라 이놈아 사람이 되라고 내쫓았더니 더 바보가 되어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꺽쇠를 다시 내쫓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꺽쇠는 다시 도깨비한테 갔어요. 도깨비는 꺽쇠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 나랑 같이 1년만 더 살자. 꺽쇠는 또다시 도깨비와 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도깨비는 꺽쇠를 집으로 보내면서 이번에는 방망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방망이는 때려라 하고 말하면 나쁜 사람을 마구 때리는 방망이야.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거다. 꺽쇠는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또 그 주막집으로 갔지요. 꺽쇠는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면서 절대 이 방망이 보고 때려라 하고 말하지 마세요 하고 일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주인은 속으로 좋아하며 꺽쇠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꺽쇠가 잠이 들자 주막집 주인은 얼른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때려라! 그러자 방망이는 주막집 주인을 마구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 살려! 주막집 주인은 마당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에 잠이 깬 꺽쇠는 웃으며 밖으로 나왔지요. 젊은이 제발 살려주게. 작년에 훔친 내 얼룩말 어디 있소? 그 말은 잘 두었소. 당장 돌려줄 테니 나 좀 살려주시오. 주막집 주인은 애원을 했습니다. 그만 때려라! 꺽쇠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방망이가 몽둥이지를 멈추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얼른 가서 금돈을 쏟아내는 얼룩말을 가져다가 꺽쇠에게 주었습니다. 꺽쇠는 얼룩말과 방망이를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을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똥으로 보인 돈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아낌없이 도와주었어요.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돈이 빛처럼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참 희한한 꿈이네. 꿈은 반대라던데 혹시 돈이 아니라 똥이 쏟아지는 게 아닐까? 잠에서 깬 농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와는 달리 소문난 욕심쟁이였어요. 농부는 할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장에서 돈이 마구 쏟아졌다니 예사로운 꿈은 아니군. 아무래도 큰 재물을 얻을 것 같아. 오늘은 온종일 저 사람의 뒤를 몰래 따라다녀 봐야겠다. 농부는 아침을 먹은 후 소를 몰고 밭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가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농부의 뒤를 따라갔어요. 농부는 소에 쟁기를 지어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 뒤에 숨어서 농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쟁기의 날이 땅속에 있는 무엇인가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돌보리에 걸렸나? 농부는 쟁기지를 멈추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땅속에 항아리가 묻혀있었어요. 항아리를 열어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돈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항아리를 여기에 묻어두었지? 틀림없이 임자가 있는 돈일 거야.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지. 꿈에서처럼 천장에서 돈이 쏟아진다면 모르겠지만. 농부는 항아리를 땅속에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한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바위 뒤에 숨어서 농부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땅속에서 보물을 찾은 게 틀림없어. 그런데 땅속에 도로 파묻는 걸 보니 남의 눈을 피해서 밤의 보물을 가지고 갈 모양이군. 할아버지는 농부가 밭을 다 갈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는 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파내어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이게 뭐야? 쇠똥, 개똥, 말똥, 온통 똥뿐이잖아?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몹쓸 친구로군. 내가 몰래 뒤따라온 걸 알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항아리에 똥을 넣어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자 할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어디 한번 혼 좀 놔봐라. 할아버지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항아리를 짊어지고 농부 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사다리를 타고 농부 내 집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그 친구가 자는 방이 여기쯤이겠지. 할아버지는 지붕에 구멍을 뚫고 항아리에 담긴 똥을 방 안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한편 농부는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 있는데 벼랑간 천장에서 돈이 마구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놀란 농부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어젯밤 꿈이 맞았네. 천장에서 쏟아진 주인 없는 돈이니 이제 이 돈의 임자는 나야. 그렇게 해서 마음씨 착한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똥으로 보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친 것을 평생 동안 아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주인을 살린 황구 조선시대의 어느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장원급제를 해야지 고향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선비는 이런 결심을 하고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과거에 떨어졌으니 무슨 낯으로 아내를 보겠나.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공부할까? 어차피 내년에 다시 과거를 볼 텐데 1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거야. 선비는 한양에 남아 과거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돈으로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3끼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만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자니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를 구해 길렀지요. 황구야 집 잘 보고 있거라. 저녁에는 너 좋아하는 뼈다귀를 얻어올게. 선비는 아침에 집을 나서며 황구에게 꼭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황구는 그 말에 답을 하듯 컹컹 짖었어요. 저녁에 선비가 돌아오면 황구는 껑충껑충 뛰며 반겼습니다. 선비는 황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황구야 심심했지.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단다. 네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얻어왔으니 많이 먹어. 정 붙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양에서 황구는 선비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1년이 되었어요.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족을 만날 수는 없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겠다. 선비는 일하면서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공부한 덕에 선비는 이듬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황구를 부둥켜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황구야 너도 기쁘지. 나는 이제 고향에 갈 수 있게 되었단다. 너도 나와 같이 가자. 선비는 황구를 데리고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선비는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나와 선비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내는 별로 반가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을 꾸려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당신에게 미안하구려. 하지만 이제 고생은 끝났소. 과거에 장원 급제했으니 앞으로 잘 사는 일만 남았소. 그래요? 잘 됐군요. 아내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별로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한양에서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다른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그 남자와는 나중에 같이 살기로 약속까지 한 사이였어요. 어쩌지 남편이 돌아왔으니 이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 차라리 남편이 없으면 그와 평생 살 수 있을 텐데. 선비의 아내는 그날 밤잠을 못 이루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을 없애버릴까? 그러면 아무 눈치 보지 않고 그와 결혼해서 살 수 있잖아. 선비의 아내는 무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선비의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황고는 새벽 일찍 깨어 부엌을 기옥거리고 있었어요. 선비의 아내는 생선을 굽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깃국을 끓였어요. 황고는 선비의 아내가 상위의 음식을 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맨 나중에 고깃국을 그릇에 담아 상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고깃국 두 그릇 가운데 한 그릇에는 무엇인가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이 식사가 남편에겐 마지막 식사가 되겠지. 황고는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고깃국에 독약을 탔던 것입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아침 준비를 했어요. 선비의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밥상을 차려놓았지요. 선비는 세수를 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밥을 먹다니 이게 얼마만이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려. 선비는 밥상을 둘러보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아내는 웃음을 실실 흘리며 말했지요.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고맙구려. 선비는 식사를 하려고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때 황고는 마당에 앉아 주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비는 황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젓가락으로 고기 한 잔을 집어 마당에 던져주었지요. 황고야 너도 배고프지? 우선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나 황고는 고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황고야 왜 먹지 않니? 배가 안 고프니? 선비는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저 녀석이 내가 당신과 정답게 앉아 있으니 질투가 나는가 보오. 그렇지 황고야? 말씀 그만하시고 어서 국이나 드세요. 맛있는 소고기 국이에요. 그럴까? 선비는 국을 떠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황고가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고깃국을 혀로 핥아 먹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선비는 어이없다는 듯 황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고는 몸을 돌려 선비의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선비의 아내는 황고를 밀어내려다가 쓰러졌습니다. 황고가 목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주인의 가족을 헤쳐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 너무하는구나. 놀란 선비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였습니다. 황고는 벼랑간 피를 토하더니 마루에 고꾸라졌습니다. 선비가 살펴보니 이미 죽어있었어요. 그제야 선비는 모든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황고는 아내가 국에 독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 대신 국을 먹었구나. 선비는 황고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황고야 너는 이 못난 주인을 살리고 대신 죽었구나. 선비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황고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담 앞에 주인을 살린 개라는 비석을 세워 주었답니다. 똥으로 살린 물고기 옛날 어느 마을에 오어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절 이름이 항사사였는데 내 물고기라는 뜻인 오어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신라시대에 해공이라는 나이 든 스님이 운제산 자락에 있는 항사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해공스님은 젊었을 때부터 별난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삼태기를 등에 쥐고 춤추고 노래하며 돌아다니는가 하면 우물 속에 들어가 몇 달씩 있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또한 우물에서 나올 때는 어김없이 푸른 옷을 입은 아이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라고는 얼굴을 불숨 내밀었는데 해공스님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물에서 금방 나왔는데도 옷이 전혀 물에 젖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통력이 있었던 해공스님이 항사사에서 머무르고 있을 즈음 원효대사도 운제산 계곡에 원효함을 짓고 열심히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운제산 골짜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계곡을 흐르는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빠르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잠시 그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던 해공스님이 원효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랜만에 저 물고기들을 가지고 법력이나 겨루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자 원효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그럼 이렇게 하세. 각자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씹지 않고 산 채로 꿀떡 삼키는 거야. 그리고 바로 똥을 누워 그 물고기가 몸 밖으로 살아서 나오게 하는 거지. 그거 재미있겠군.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산 채로 꿀꺽 삼켰지요. 자 이제 똥을 누러 가세.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바위 뒤로 가서 쭈그리고 앉아 얼른 똥을 누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삼킨 물고기가 곧바로 똥을 통해서 나왔어요.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물고기들을 계곡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살아서 헤엄치는데 다른 한 마리는 움직이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기 살아서 움직이는 물고기가 바로 내 물고기라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고 서로 자신의 물고기라고 우겼으니 말입니다. 내가 삼켰던 물고기라니까. 아니야 자네 것은 저기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죽은 물고기고 내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야.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항사사라는 절은 두 스님이 서로 내 물고기라고 말했다고 하여 오 어사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닭죽던 개 어느 시골집 외양간에서 황소가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외양간 앞마당에서는 수탉이 쌀알을 쪼아 먹고 있었지요. 황소가 수탉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닭서방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 그동안 서로 모른 채 하고 지내왔는데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무관심했으면 소 닭 보듯 닭 소보듯 한다는 말까지 생겨났겠소. 창피한 노릇이오. 옳은 말씀이오. 앞으로는 정답게 지내봅시다. 황소와 수탉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황소는 수탉이 쌀알을 콕콕 쪼아먹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이렇게 물었어요. 닭서방 나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된 일을 해도 얻어먹는 것은 고작 지피나 풀조가리뿐이오. 그런데 닭서방은 온종일 빈둥빈둥 놀고만 지내도 좋은 쌀을 얻어먹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아니 소서방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오. 수탉은 머리를 쳐들고 뻐기듯이 말했습니다. 소서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기 때문이오. 덩치만 걷지 않은 것이 별로 없으니 누가 당신을 받들어 모시겠소? 하지만 나를 보시오.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지 않소? 사람들이 하는 말로 당신은 산 것이고 나는 양반이오.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는 셈이지. 수탉은 이제 알아듣겠냐는 듯 거만하게 황소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개가 수탉이 황소에게 하는 말을 듣고 수탉을 꾸짖었습니다. 이놈 닦아야 뭐가 어쩌고 어째? 너는 양반이라서 대접받고 소서방은 산 것이라서 천대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소서방은 주인을 위해 온갖 고생을 도맡아 하고 있고 나 역시 주인을 위해 밤을 꼬박 세우며 집을 지키고 있어. 그러고도 내가 얻어먹는 것은 주인이 남긴 밥찌꺼기야. 넌 도대체 주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다고 큰 소리야? 개의 말의 수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다니 정말 무식한 것들이군. 개가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 나는 이 세상에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 모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새벽에 꽃끼오 하고 운단 말이야. 수탉의 말에 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고작 그거야. 겨우 시간이나 알려주면서 커다란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굴고 혼자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 잠새도 너보다 일찍 일어나 쨍쨍쨍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 잠새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 잠새는 시도 때도 없이 쨍쨍 울잖아. 그리고 내가 높은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군다고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나는 실제로 시간을 알려주는 벼슬을 맞고 있다고 무식한 너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겠는데 내 몸을 좀 봐. 무슨 털옷을 입고 있는지. 화려한 비단 옷이잖아. 머리에는 붉은 관을 쓰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알겠어? 누가 내려준 벼슬이냐고? 그야 물론 하느님이지. 궁금하면 나중에 하느님한테 물어봐. 수탁은 개가 무슨 말을 하든 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거리를 했어요. 개가야 너는 무식하니까 한자를 모르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싶으면 새벽마다 외치는 나의 꽃기호 소리를 한자로 풀어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알 테니까. 개는 머쓱한 표장을 지으며 수탁을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잘 들어봐. 꽃기호를 한자로 쓰면 고알 고자와 그 기자와 중요 요자야. 즉 중요한 것을 알린다는 뜻이지.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입을 다물고 있던 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한자에 밝으면 나의 멍멍 소리도 풀어보아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니? 물론이지 한자로 쓰지 않아도 금방 할 수 있어. 멍멍은 멍텅굴이라는 뜻이야. 뭐야? 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놀려? 수탁에게 번개같이 덤벼들어 볕을 한 입에 꽉 물었습니다. 볕을 물어뜯긴 수탁은 재빨리 날아올라 지붕 위로 도망쳤지요. 개는 지붕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탁이 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멍텅굴이 개야 여기는 못 올라오지? 어때? 약 오르지? 수탁은 지붕 위에서 개를 놀려댔습니다. 닭가 이놈 내려오기만 해봐라 묵사바를 만들어 줄 테다. 개는 마당에서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니? 지붕에서 내려가게 멍텅굴이 개는 역시 생각이 모자라다니까. 개는 지붕만 쳐다보며 멍멍 짖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짖었는지 나중엔 주둥이가 뾰족해졌어요. 개를 놀려대고 있지만 수탁도 꼬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쓴 붉은 관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볕이 개에게 물어뜯겨 톱니처럼 웃은 모양이 된 것입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이때부터 생긴 말이랍니다. 딸 길들이기 옛날 어느 곳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재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상의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얼굴을 보고 반하지 않는 총각이 없었어요. 게다가 재주 또한 뛰어나서 북글씨, 그림, 길쌈 등 무엇 하나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상의 딸은 스무살이 가깝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통 말괄량이가 아내였기 때문이에요. 성질이 얼마나 거세고 까다로운지 한 번 심통이 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상도 딸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지요. 재상의 딸에 대한 소문은 금세 온 고울에 퍼져서 어떤 집에서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못 가고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상의 집에 뜻밖에도 재상의 집 못지않은 양반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그 양반집 아들은 아주 똑똑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청년이었어요. 재상은 사위감을 불러내어 밖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여간 똑똑한 게 아니야. 재상은 사위감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한 후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게 내 딸이 혼인을 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성질을 부린다면 자네는 어찌하겠는가? 사위감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꾀를 써서 휘어잡아야지요. 그래?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가? 있지요. 사위는 재상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군. 딸아이의 못된 성질을 제대로 고칠 수 있겠어. 이윽고 혼례를 올리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전날부터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콩죽만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올리러 신부의 집에 가서도 찬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신방이 마련되었어요. 신랑은 신방에서 신부와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쯤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에 신부는 잠이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신방에 친정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똥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신부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내가 똥을 써더니 신부는 자기 속옷에 똥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첫날밤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람 얼굴이 빨개진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자 신랑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신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말했어요. 신랑이 방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하기에 놀라서 달려왔더니 이 모양이구나. 신부는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신랑은 날이 밝자 신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친정에 홀로 남게 된 신부는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말괄량의 기질은 사라지고 풀이 죽어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상은 사위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딸아이의 못된 성미가 고쳐졌으니 이제 그만 데려가게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리하여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홀래를 올린 지 꼭 일주일 만이었어요. 그 뒤 말괄량의 신부는 온순하고 얌전한 아내가 되어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답니다. 똥물 목욕 옛날 평양에 꾀가 많기로 소문난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얼마나 꾀가 많았는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권세부리는 양반들이나 욕심 많은 부자들을 감쪽같이 속여 골탕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니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아내는 돈도 벌어오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참견하고 다닌다며 김선달에게 늘 잔소리를 냈습니다. 김선달은 남편을 우습게 알고 돈만 밝히는 아내가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서 아내를 혼 좀 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을 다녀온 김선달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람 똥도 약으로 쓰이는 것 같더군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걸 보면 아내는 김선달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머 그래요? 서울은 역시 다르네요. 그러더니 김선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똥을 어떻게 해서 팔고 있던가요? 아내가 관심을 보이자 김선달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아내를 골탕 먹일 생각에 똥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냥 똥이 아니지 사람의 똥을 잘 말려 곱게 가루를 내어야 비싼 값에 팔 수 있다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똥을 팔아 큰 돈을 벌어보려고 그날부터 여기저기에서 사람 똥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볕이 드는 날에는 마당에 돗자리를 깐 뒤 그 위에 똥을 펴놓고 잘 말렸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린 똥을 모두 가루를 내어서 자루 속에 담아놓았습니다. 마치 쌀을 보관하듯이 말입니다. 김선달은 처음에는 못 본 채 하다가 어느 날 아내에게 충고했습니다. 똥가루를 자루에 담지 말고 채반에 담아두는 게 낫지 않겠소? 채반에 보자기를 깔고 담으면 많이 담을 수 있을 거요. 알겠어요. 진작에 가르쳐 주시지. 아내는 김선달이 시키는 대로 채반에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똥가루를 담아두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똥가루는 꽤 많이 모아졌어요. 몇 겹으로 쌓인 채반에 담겨있는 똥가루가 서너 말 이상이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날 그날 날씨를 살피며 아내를 골탕 먹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날이 잔뜩 흐리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곧 소나기가 내릴 것 같자 김선달은 급히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똥가루를 팔러 갑시다. 요즘 평양시장에서도 똥가루가 잘 팔린다던데 오늘같이 흐린 날은 똥가루를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거든.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당장 가요. 아내는 똥가루가 가득 담겨있는 채반을 머리에 잇고 김선달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김선달과 아내는 평양시장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구 퍼부어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채반에 담겨있던 똥가루가 비에 젖어 물이 되어 아내의 얼굴로 줄줄 흘렀습니다. 비가 많이 올수록 똥물은 넘쳐 흘러 아내는 온몸에 똥물을 뒤집어 쓴 꼴이 되었어요. 김선달은 그런 아내를 보고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안타까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를 어째 금가루가 똥물이 되었네. 아유 아까워라. 소나기 때문에 돈 벌기는 다 틀렸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중얼거리는 김선달의 말을 듣고 그제야 아내는 김선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똥물로 목욕을 한 아내는 화가 치밀어 채반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선달은 시장 쪽으로 내달리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속은 사람이 바보지 그러길래 누가 돈을 좋아하래? 라고 말입니다. 기와 짱으로 호랑이 잡기 옛날 옛적 어떤 선비가 조선 팔도 좋은 경치를 구경하러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치 좋은 곳이 참 많지요.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을 다 둘러보고 이제 금강산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금강산에 턱 들어서서 어느 골짜기를 지나는데 웬 젊은이가 두 손에 기와짱을 들고 휙휙 내두르고 있는 거예요. 숲이 자욱하게 오거져서 한치 앞도 잘 안 보이는 곳인데 그 숲에다 대고 기와짱을 정신없이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는 왜 그러고 있소?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돈 벌려고 이러지요. 하면서 연신 기와짱을 휘둘러 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에요. 선비가 그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돈 벌려고 그런다니까 자기도 욕심이 생긴 거지요? 그러고 있으면 돈이 생기요? 그럼요. 이렇게 몇 번 내두르면 바로 이 숲 속에서 금사라기가 술술 나오지요. 한번 해보시려오. 기와짱만 내두르면 숲 속에서 금사라기가 나온다니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래도 선비는 금이 생긴다니까? 욕심이 나서 고지 들었습니다. 그거 나도 좀 해봅시다. 얼른 기와짱을 받아들고 한바탕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젊은이는 냅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와짱을 휘둘러도 금사라기는 커녕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와짱 내두르기를 그만두고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막 돌아서려는데 숲 속에서 무엇이 부시럭거리는 겁니다. 옳지. 이제 금사라기가 쏟아져 나오려나 보다. 좋아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금사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숲에서 불쑥 튀어나오지 뭐예요. 그러고는 입을 딱 벌리고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급한 김에 기와짱을 다시 주워들고 마구 내둘렀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슬금슬금 도로 숲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숲이 자욱하니 금세 호랑이가 안 보였지요. 이제 살았다 하고 막 돌아서려니까 호랑이가 또 어흥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또 기와짱을 마구 내둘렀지요. 그러니까 도로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막 돌아서면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기와짱을 휘두르면 도로 들어가고 이러니 어떻게 해요. 그저 주거라고 기와짱을 휘두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사코 그러고 있어야지 별 수가 없었지요. 내가 속았구나. 금사라기가 나온다는 말에 욕심이 생겨서 이 힘든 일을 떠맡게 되었구나. 선비는 신세 타령을 해가며 하루 종일 기와짱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멱을 감고 아주 지쳐서 헐떡거리면서도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해가 살피탄이 기울었는데 어떤 신랑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처가에 간다고 떡이야 술이야 고기야 담뿍 장만해서 짊어지고 지나가고 있었지요. 옳지. 저 신랑을 깨워서 이 지긋지긋한 일을 떨궈버려야지. 자기도 젊은이에게 당했으니까 똑같이 속여버리라 하고 여보시오 신랑 가는 신랑을 불러세웠습니다. 왜 그러시오 이 기와짱 한번 내둘러보시래오 그건 못하러 내둘러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내두르면 저 숲 속에서 금사라기가 술술 나온다오 이 신랑이 욕심이 없었으면 점잖게 사양하고 그냥 갈 길이나 지나가겠지요. 그러나 금이 나온다는 소리에 그만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소? 그러면 어디 나도 좀 해봅시다. 이래서 신랑이 기와짱을 넘겨받았어요. 선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달아나버리고 신랑 혼자서 기와짱을 내두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휘둘러도 무엇이 나와야 말이지요. 그만두자 하고 막 돌아서려는데 숲 속에서 호랑이가 어흥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쿠 나는 죽었다. 이제 보니 내가 속았구나. 뒤늦은 속은 걸 알아차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니 어떻게 해요? 신랑도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죽어라고 기와짱을 내두르고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선비는 그 길로 금강산을 나와서 또 좋은 경치를 구경하러 다녔대요. 묘양산 백도산을 구경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내려오는 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달이 지나갔는데 내려오다가 또 금강산을 지나치게 된 했나봐요. 금강산에 들어서서 전에 기와짱 휘두르던 골짜기를 다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신랑은 어찌 됐으며 호랑이는 어찌 됐나 하고 궁금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웬 사칸 쓴 중이 기와짱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기와짱을 넘겨받았나봐요. 중이 등에 질머진 바랑이 들썩 하도록 기와짱을 내두르다가 선비를 보자 여보시오 선비 하고 부르겠지요. 왜 그러시오. 여기서 이것을 내두르면 숲에서 금사라기가 술술 쏟아져 나온다오. 한번 해보시려오. 선비는 껄껄 웃으며 그거 내가 전에 해본 것이오. 나는 이제 금사라기가 필요 없으니 스님이나 나는 이제 금사라기가 필요 없으니 스님이나 많이 하시오. 하며 성큼성큼 가던 길 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똥물 목욕 이야기도 돈벌 욕심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믿고 똥가루를 준비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돈에 돈이 멀어 남이 하는 말을 지나치게 믿어버린 것도 문제였습니다. 돈은 없으면 살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돈만 따라가는 행동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오늘도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